안녕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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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밤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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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이 안녕 알림에 너무 놀랬어 알림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전 잘 뭐하고 계신가요 다들 뭐하고 계세요 불금인데 특별하게 한 거 있어 어 저는 오늘 이런이랑 차돌짬뽕 쌀국수 먹었습니다 특별하게 금요일이니까 오늘 뭔가 뭔가 많이 걸었어요 평소와 비교해서 시연아 시연아 브이앱 썸네일 셀카 너무너무 예쁜데 나중에 꼭 올려줘 이 셀카 어 퍼스트 활동할 때 찍은 거예요 시연이 벌써 퇴근한 거야 네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연결 연결 상태 무슨 일이야 왜요 연결 자꾸 끊기나요 혹시 끊긴다면 알려주세요 원래 끊기는 건가 원래 끊기는 건가 헬로 안녕하세요 흐흠 오랜만이지 신호가 또 끊기는군요 오늘도 연습했어 네 연습했어요 연결이 좀 쩜쩜 지금 끊기나요 지금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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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지금은 데이터로만 하고 있는데 아까 와이파이로 했는데 끊긴다고 하셔서 아까가 더 나아요 무슨 일이래 다시 와이파이 킴 하이하이 뭐 했어요 오늘 뭐 하셨습니까 다들 흐흐흐흐 흐흐 저는 오늘 은행도 갔다 왔고 그리고 밥도 먹었고 그리고 노래도 불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좀 덜 힘들고 많이 힘들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시원아 립스틱 새로 샀어? 아 그때 연습실에서 그 두동강 난 립스틱 그거 솔직히 산지 얼마 안 된 립스틱이거든요? 원래 립스틱 한 번 사면은 그것만 쓰는 거 아니니까 좀 오래 쓰잖아요 오래오래 근데 그거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준비할 때 산 건데 와 그렇게 돼가지고 뭐 새로 안 샀죠 그냥 비슷한 색깔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제 방입니다 흐흐흐 흐흐흐 언니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사브리나 클라우디오 라는 가수님의 전곡을 무한 재생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요즘 빠졌어요 이분의 노래 스타일에 빠졌어요 이분의 노래 스타일에 시연 피포페인팅 얼마나 했어? 거의 다 했어요 안나 지금 머리까지 칠을 앞머리까지 칠했고 얼굴이랑 몸만 남았습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맞다 맞다 오늘 펜트하우스 마지막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떡하지? 헐 펜트하우스 하는 거 까먹고 있었네 오늘 마지막에 근데 잠깐만 펜트하우스 몇 시야 하더라? 아 안돼 괜찮아 내일 봐야지 뭐 일본어 듣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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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펜트하우스 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몰랐네 뭐야 바보도 아니고 나는 오케이 여러분도 펜트하우스 봐야 되죠? 10시까지 할게요 아 진짜 미안 미안 펜트하우스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아 너무 웃기네 아 나 진짜 바보였나 왜냐면 제가 어제 밤에 저번 주 펜트하우스를 봤어요 저번 주 거 못 봐서 어제 봤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화 방송한다 그러길래 아 내일이다 내일이다 막 이랬는데 펜트하우스 하는 거 까먹다니 시원아 나 2차 맞고 왔는데 1차 때보다 덜 아프다 걱정 안해도 될 듯 에헤 진짜요? 화이자 저는 화이자 맞았는데 아 약간 무서워 뭐에요 2차 맞는 거 좀 무섭습니다 1차 그래도 잘 무사히 넘어갔는데 2차는 과연 어떨지 네 식사하셨나요? 네 회사에서 이런 이런 쌀국수 시켜 먹었습니다 시원아 그럼 최애 드라마 펜트하우스야 장옥정이야? 하 전 장옥정이요 아직도 그 아련한 사랑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장옥정 사랑에 살다 맨날 저랑 같이 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랑 이제 엄청 친한 친구인데 같은 반이 아니라 다른 반이어가지고 복도에서 만나서 쉬는 시간마다 그 상황극 했어요 옥정아 이러면은 그 친구가 받아줬어요 맨날 전화 이렇게 진짜 제정신 아닌 것처럼 맨날 그렇게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데뷔 마마 이거 하면서 장옥정 완전 그 드라마에 완전 빠져가지고 옥정아 우리 옥정이 오늘따라 많이 신나 보이는구나 전화 맨날 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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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세요? 어 연습했구요 이제 곧 일단 브이앱을 저 계속 그냥 소통하려고 킨건데 펜트하우스를 열시한다고 오늘 마지막 해라서 아 지금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사실 고민돼요 저는 안가도 상관없거든요 저 내일 다시 보기 해도 되는데 이제 펜트하우스 팬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 10시에 제가 또 브이앱하면 민폐잖아요 펜트하우스 봐야되는데 뭐 브이앱 또 해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흠 그치 마지막 회는 봐야지 왜 이렇게 웃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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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붉음 펜트하우스 보고 자기 전까지 할게요 브이앱 아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리액션 방송을 하라고요? 그럴까? 근데 거실에서 해야 돼서 그러면 거실은 좀 시끄럽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 근데 나 펜트하우스 오늘 안 볼래 그냥 뭔가 그냥 이 브이앱 할래 펜트하우스 내일 볼래 어 안 볼래 안 볼래 귀찮아 내일 볼래 그냥 보고 합시다 그게 더 집중되고 나을 듯 아니 아이패드로 펜트하우스 볼 수 없나? 생방송 거실에서 보는 거 불편한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거 너무 편하거든요 웨이브로 볼 수 있어요 웨이브? 나 웨이브 아이디 없는데 티빙? 어떻게 하지? SBS 앱 깔면 라이브 스트리밍 볼 수 있어 시원하 일단 깔아보겠습니다 SBS 앱 SBS SBS 온 에어인가? SBS 온 에어? 핸드폰 고생하실 때 웨이브를 깔까요? 웨이브를 깔까요? 웨이브 아이디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웨이브 웨이브를 일단 깔아보겠습니다 일단 깔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땡큐 배부릅니다 웨이브 앱이 사용자의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를 찾고 기기와 연결하려고 안 믿어? 이게 뭔 얘기지? 일단 확인 몰라 시작하기 첫 구독 언니 펜트하우스 마지막 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이제 해요 자꾸 언니 근데 웨이브 원래 아이디 없어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대요 제가 아이패드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요 여러분 웨이브를 들어갔는데 첫 구독 혜택 받기 아니면 로그인을 하래요 뭘 눌러야 돼요? 언니 언니 펜트하우스 같이 볼래요? 네 빨래놀어요 아 빨래놀고 그러면 올래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뭘 눌러야되지? 로그인하면 된다고 아 아 로그인 일단 했어요 로그인했다 어 어 어 뭐야 된거야? 다음 이용권 구매하기 웨이브 즐... 즐기러 가기 웨이브 즐기러 가기 이제 누를까요? 이유 뭐해? 이유언니 이제 빨래 넌대요 하하하 어 뭐야 언니... 나 많이 좋아해 언니 나 많이 좋아해 언니 나 많이 좋아해 언니 나 많이 좋아해 언니 하하하 박유민? 유민아 나도 좋아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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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펜트하우스 어딨지? 아 여깄다 어 어 어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 아 하하하 김 시 현 하하하 하하하 잠깐 x2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어 잠깐만 어 됐다 됐다 어 그냥 볼 수 있는 건가 어 볼 수가 있네 어 아닌가 1분이 아 미리보기네 아 뭐야 미리보기인데 미리보기는 못 보는 거 아니야 찾았다 찾았다 펜트하우스 같이 봅시다 지금 털게요 세이 하이 브라질 하이 브라질 안녕 시원아 안녕 진짜 펜화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펜트하우스 틀었거든 나도 볼 거거든 나도 볼 수 있거든 지금 광고 중입니다 에? 왜? 뭐야 뭐야 이게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됐다 지금 마스크 광고하는 이거 맞나요? 맞는 건가? 응? 맞는 건가? 같이 방송 보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아 너무 재밌겠다 오늘 저는 이제 시원이 옛날에 친구 따라 피자집 알바 해본 적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썰 풀어주라 저 그때 그때 진짜 완전 거의 알바를 거의 한 달? 한 달 해본 것 같은데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엄청 살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밥을 피자를 주니까 많이 살쪘었던 것 같아 행복하긴 했어 근데 좀 힘들었지 시연님 중국 팬들이 당신을 둘째 누나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둘째 누나요? 왜지? 내가 둘째여서 그런가 지금? 지원언니 다음에 나? 시연언니 뭐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침대에 누워서 펜트하우스 마지막 회를 여러분과 생방 라이브로 같이 보려고 켰습니다 아이패드로 나 요즘 언니 너무 좋은데 어떡해? 제가 너무 좋으면 우리 만납시다 만납시다 시간은 어때요? 시간? 시간이요? 저 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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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직도 여기요 K-drama? 지금? 한다 한다, 펜트하우스 이번에는 제 좋아하는 드라마 그래서 여러분께 전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너의 금발을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네요 제 금발 시현아 이따 썸네일 셀카 올려줄거지? 올려줄까요? 이거 괜찮은가? 약간 올리기엔 좀 그렇고 뭔가 뭔가 보여주고는 싶은데 올리기엔 좀 그래서 안 올렸다가 이렇게 브이앱 썸네일로 썼는데 올릴게요 좀 이따 이제 염색하고 싶다 금... 이제 금발은 아니지만 금발 아니더라도 그냥 검은 머리를 좀 오래 했다 염색하고 싶다 션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팬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팬들 인도네시아 forever 하이 지금 광고 중이네요 시원아 아까 다롱이 분신술 어디서 찍은 거야? 그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우리 가족 단톡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이랑 동영상 막 올리고 이거 봐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제 친오빠가 다롱이 분신술 이래가지고 너무 웃겨서 딱 그 말이 찰떡이었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언터쳐블 시연아 나 3시간 자고 출근해서 지금 기절 직전인데 펜트하우스 너무 보고싶어 펜트하우스 보면서 기절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예전에 한창 이제 제가 중학생 정도 그때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은 4시? 5시쯤 되잖아요 3,4시 5시 근데 그때 이제 딱 영어학원 막 가야 되는데 영어학원 차 기다리는 동안 TV 틀어놓고 영어 숙제하면서 소파 누워있으면은 그냥 잠들어가지고 영어학원 차 맨날 못 탔는데 그 시간이 제일 졸린 것 같았어 해질녁 영어 숙제 그 책 그거 배고 잠드는 거지 그리고 맨날 학원에서 그 단어 시험 그냥 남아서 보고 그 다음에 가고 그쵸? 나는 당신과 다른 회원들 멤버들이죠? 멤버들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너무 졸려 그쵸? 참 학교 한 이후가 참 졸렸던 것 같아 그 공기 시원한 공기랑 하늘이 좀 어둠컴컴 해지면서 그쵸? 어? 이제 펜트하우스 하는 것 같아 이거 마지막 건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닌 거? 아직도 시작 안 했어? 아직도 시작 안 했어? 음 아직 안 했습니다 흠흠흠흠 시원 언니 또 다른 드라마 OST 부를래요?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어요 좋죠 OST 어? 한다! 펜트하우스 시작! 여러분 저는 약간 로딩이 느립니다 왜 다가꼬꼬 데이들에 끼얹던 갈망들이야? 네가 날 벼랑 끝으로 몰지만 않았어도 하윤처럼 그렇게 안 죽였어 자기 딸을 위해 사라져 아아 진짜 너무해 아빠를 죽인 게 정말 엄마였어? 내가 아빠를 위해서 무슨 집까지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직도 괴물이야 What time is it? In Korea? 10.06 10.06 너한테 이거 보여주게 돼서 이거 10.06 10.06 40.06 20.06 50.06 40.06 40.06 40.06 40.06 30.06 40.06 40.06 40.06 막방이라니? 진짜 말도 안 돼 펜트하우스 끝나지마 드라마 보면서 리액션 많이 하는 편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연이 팬하 최애 누구야? 전 심수련입니다. 저렇게 골져스한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심수련.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은 엄격했어. 너만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 가정이 깨질 일도 없었군. 주단태 같은 인간처럼 엮일 일도 없었어. 엄벌이 란다. 엄벌 아빠까지 내가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수 있어. 행복? 넌 그럴 자격 없어. 앞으로 네 인생에 그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경찰 빨리 와. 은별이 불쌍해. 엄마를 위해서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브이앱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되는데? 그냥 브이앱할래요 펜트하우스 내일 볼래요 그냥 여러분이랑 얘기할래요 펜트하우스 보고 오셔도 됩니다 브이앱만 할래요 제 마음이에요 하이 여러분 하이 밤이 되면 먹고 싶어지는 것이 있나요? 저는 밤이 되면 4가지 치즈맛 4가지 치즈맛 불닭볶음면이 먹고싶어져요 왜냐면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사먹어요 그게 진짜 요즘 라면 중 원픽 일합니다 멀티 잘 안되나 보군요 전 tv만 보거나 다른 행동은 불가해요 네 저 멀티 잘 안돼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오늘도 에버글로 연습? 네 에버글로 연습했습니다 김시현 프로미스 뮤비에서 완전 심수련 그 자체였는데 진짜요? 다들 긴 치마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가야 하하하 How was the episode? Actually, I don't know I skipped 아 Honestly I skipped today's episode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볼게요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 TMI 오늘은 오늘은 집게핀을 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하이 언니 안녕하세요 션이 오늘은 몇시에 잘거야?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 어제 좀 못자가지고 어제도 엄청 늦게 자서 오늘은 한 열한시쯤? 자고싶어요 흠흠흠흠 시안님 감자튀김 좋아해요? 저 감자튀김 별로 안좋아해요 흠흠흠흠 내일은 몇시에 출근? 내일은 2시에 출근합니다 1시 반 오래 살고 볼일이다 아이디 너무 웃긴거 같아요 오래 살고 볼일이다 흠흠흠흠 사이 한국어 알았나요? 아잇 영어로 알았나요? 조금 조금 흠흠흠 흠흠 흠흠 화이팅 오늘도 잘자길 화이팅 언니 꼬막 비빔밥 먹어봤어요? 한 번 시켜먹어봤어요 한 번 근데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비빔밥 중에 탑은 육회비빔밥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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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서브웨이 픽 있어? 저는 주로 우리 멤버들이랑 뮤직뱅크에서 서브웨이를 진짜 자주 먹는데 그때 스테이크 치즈인가 치즈 스테이크 그것밖에 안 먹어요 그것만 먹어봤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현이 자전거 출퇴근 할만해? 안 힘들어?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진짜 자전거는 산책으로만 회사까지 가는 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가는 것만 하면 또 괜찮아 갔다 오는 게 문제지 안 되겠네요 시현님 라디오 들으며 과제 정리하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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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힘을 드릴게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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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금발을 보고 싶어 저요? 머리 다 머리 다 상할텐데 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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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상상 한 번도 탈색 전체 탈색을 노랗게 안 해봐서 와 진짜 나중에 한 번 하면 진짜 막 못 알아보시긴 하겠다 사람들이 플리즈 세이 굿나잇 투 미 굿나잇 잘 자세요 잘 자세요 넥 휴어어 해외 어여 안녕히야쪄 언니 탈색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칠꼬야 나도 내 탈색 궁금해 안해 다칠꼬야 시원하다 지금 할머니네 집인데 지금 집갈까 내일 아침에 집갈까 골라줘 내일 아침에 가요 왜냐면 할머니가 할머니랑 더 있어 있는게 더 좋지 않아요? 내일 아침 무슨 ost 좋아해? 저는 ost 중에 좋아하는 여러개 있는 것 같아 그 그 꿈 그 뭐였지 안갯길도 되게 좋고 그리고 기황후 ost 더데이 였나 그거랑 안갯길 구름이 그린 날빛 그것도 좋고 또 ost 아티 음 뭐가 있었더라 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 할로윈 때 천서진 부장 코스프레 하는거 어때 근데 저 이미 약간 퍼스트 자켓 앨범 사진 찍을 때 약간 천서진 느낌으로다가 했잖아요 흐흐흐 흐흐 한거 같은데 이미 이번 할로윈 때는 뭐하지 뭐할까요? 추천 추천해주세요 음 흠 Can you say good morning? Good morning Emily Good morning Good morning 디즈니 공주? 벨을 해달라고 시연시연님이 할로윈 하지마 라고 했어 할로윈 코스프레 하지마요? 션 브이의 알림 뜰 때 시간, 장소 상관없이 무조건 키게됨 히히 헤헤 너무 좋은데? 약간 전화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보이스 보이스 브이앱은?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얼굴 브이앱은 약간 영상통화하는 느낌 근데 여러분 얼굴이 안보이니까 저 막 거울보고 말하는 느낌 이에요 디즈니 공주에도 너무너무 좋겠다 김시연은 벨 벨 벨이야 내가 정함 근데 우리 이번에 다 공주 코스프레 한번 해볼까? 저 지금까지 했던게 처녀귀신 그리고 마블 했고 그리고 저번에 백설공주 마카오에서 했고 이번은 이번은 벨 해도 되겠다 음 생일꽃 응 맞나요? 형 못 Lancaster 요거 네 안수 엠카에서 에그 책 레이 그 레이 뇌 쑥쑥 경찰 수업 드라마 재밌지 않아? 아 저도 몇 번 봤는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기고 재밌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굿굿 시원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누가 자꾸 밖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꺼내는 소리 나는데 남학생 교복 어때요? 남학생 교복?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괜찮은 건가? 싶네요 시원아 근데 우리 할로윈 전에 1억 뷰도 남았다? 아직? 할 게 많네 그쵸? 그 투표 왜 안 올려주는 거야 아 진짜 내일 또 말해야겠다 내일 또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여행하고 싶어? 싱가포르 여행하고 싶죠 싱가포르 진짜 좋잖아요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잖아요 그 해병대나 그 해병대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과 멘탈이 좋아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원래 해병대나 경찰 되려면 강철 멘탈이랑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흠 시원아 내가 단체 한복 입어달라 했는데 은지가 시연이 빼고 다 외국인 며느리 같아서 안 된대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은지 왜 그렇게 말했어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밸런스 게임 좋죠? 저도 밸런스 게임 완전 좋아해요 저한테 밸런스 게임 질문해주세요 재밌.. 재밌잖아 시원아 내일 시험이야 응원 좀 어.. 시험 화이팅 무조건 잘 보세요 무조건 무조건 잘 볼 거예요 열심히 했겠죠 공부? 화이팅! 시원아 앞머리 올 노 앞머리 뭐가 더 좋음? 저 앞머리 있는거 제일 좋아 근데 가끔 춤출 땐 앞머리 없는게 좋아요 자꾸 얼굴을 이렇게 얼굴로 머리가 다 떨어지니까 남자 김시현 여자 김시현 음.. 남자 김시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자로 살았으니까 다음엔 남자로 살아보려고요 포에버가 간첩이면 신고하고 20억 받기 20억 안 받고 비밀 지켜주기 아 이거는 봐봐요 제가 만약에 포에버를 신고했어 그럼 포에버는 다 이제 나랑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제 곁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20억이 생기는데 20억이 생기는데 이제 나의 그 이렇게 말 말동무하고 이렇게 댓글 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 간첩이면은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억을 포기하겠어요 아니 엉덩이에 만약 이빨이 난다면 과연이란 질문 뭐예요? 아니 아니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항문외과를 갈 거냐 치과를 갈 거냐? 진짜 이거 뭐야? 나는 치과를 가겠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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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어로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포르투갈어로 사랑해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띄아모 인가 하필 해롱이 다섯마리 다롱이 한 마리 다롱이 다섯마리 해롱이요 저 다롱이 다섯마리 해롱이 한 마리요 와 해롱이 다섯마리면 진짜 완전 완전 근데 재밌긴 하겠다 다롱이는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팔만대장경 읽기 대장내시경 팔만받기 팔만대장경 읽을게요 Do you prefer 아이스크림 or pizza? Yeah, I prefer I prefer Really 당연한거 아니에요? Of course, I love it I want your face Sorry Today My condition is not good Sorry 다음에는 얼굴 브이앱으로 올게요 치마 vs 바지 저는 둘 다 좋은데 근데 바지를 입으면 더 약간 길어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 그래서 바지 시연언니 사랑한다 말해줄래? 이걸 내 폰 벨소리에 넣을거야 I promise 사랑해 저는 애마누 드라마 vs 영화 저는 드라마 매주 기다리는게 재밌어 기다리는게 재밌어 아 자막 기다리는게 재밌어 약간 댓글이 렉걸렸다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밸런스 게임 대박이다 토마토 맛이 나는 그 토를 할 거냐 아니면 토맛이 나는 토마토를 먹을 거냐 맞죠? 하 진짜 아 토를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나는 토마토 맛이 나는 토를 하겠어 토맛은 아예 먹지를 못할 것 같아 삼키지를 못할 것 같아 뭐가 더 어려움 안무 배우기 노래 녹음하기 저는 안무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노래 녹음하는 건 재밌습니다 재밌죠? 행복한 기억 vs 행복한 71억 저 행복한 71억이요 아 너무 웃기다 포에버 군입대하기 vs 에버글로우 해병대 캠프 가기 저희가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살도 쫙 빠져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언니 where are you? our dorm 너무 웃기다 가비언니 없는 스우파 보기 천서진 없는 펜트하우스 보기 아 이게 또 핵심 아 못 고르겠어요 이건 둘 다 좋아 둘 다 안 돼 둘 다 라디다 올 퍼스트 저는 절 라디다요 슬픈 드라마나 로맨스 드라마 저는 슬픈 드라마가 더 좋아요 슬픈 드라마가 더 좋은 것 같다 슬픈 드라마 슬픈 드라마 슬픈 드라마 시현언니 잘 지내? 어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졸리는데요? 진짜 약간 졸려 지금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빠삐코 꼭다리 그냥 버리기 전 빠삐코 꼭다리 그냥 버릴래요 요플레 뚜껑은 못 참지? 호주의 따뜻한 바닷가 대 러시아 시원한 스키장 저는 스키 타고 싶어요 요즘 스키장 못 간지 몇 년 돼가지고 거의 뭐 20대 이후로 한 번도 못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스키장 갈래요 러시아 스키장 스키장 간식도 못 간 것 같네요 스키 쇼가자려면 20대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소개해 주말here lin there's any 고마楽 다 좋아 다 좋아 와 진짜 완전 졸려 누워있으니까 완전 졸리네 편하다 전화 통화하는 느낌으로다가 해볼까요? 매운 음식 vs 단 음식 저는 매운 음식이 나아요 단 음식은 많이 안좋아하는 것 같애 오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시원아 그때 커버 한 달에 하나씩 올릴거라 한거 9월달부터 시작이야? 어 일단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언제 편집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9월달 말쯤에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지금 회사분들이 많이 바쁘셔서 지금 회사분들이 많이 바쁘셔서 근데 제 계획은 원래 9월달부터 올리는 거였어요 저의 이름은 에밀리 미란더 에밀리 미란더 안녕 에밀리 시원이 전화 한통이면 반모 해주는 거 아니냐구 시원이 전화 한통이면 반모 해주는 거 아니냐구 반모가 뭐예요? 반장 모임? 반모? 반모? 아 반말 모드 아 아 나 한글을 못읽나? 나 왜 이래 근데 이거 켜놓고 잠들면 웃기겠다 그럴 수도 시원이 오일 파스타가 좋아? 크림 파스타가 좋아? 저는 무조건 크림 파스타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추천해서 플리즈 플리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플리즈 플리즈 진짜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나지 않 약간 너무 아름다워 노래가 너무 너무 노래가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갖구 나도 플리즈 플리즈 너무 좋아해 뇌생여션 세젤리에션 저는 뇌생여 할래요 저는 뇌생여 할래요 앱글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같아 아우아 우리 노래 퍼져 앱글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같아 앱글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같아 앱글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같아 플리즈 플리즈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되게 되게 멤버들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핸버거 vs 피자 vs 파스타 저는 무조건 피자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음색을 가장 잘 살려낸 노래 라는거죠 시현이 오늘 자기전에 들을 노래 맞죠? 하나만 추천해줘 자기전에 들을 노래 어 사브리나 클라우디오의 어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 블루스 첫눈 중 동작 무조건 제게 무릎 에 Conseg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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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당연히 알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